친구들 멘탈 여기 앞에서는 마운데를 FROM 그때는 한 발 앞에서 나 오늘 마운데를 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요 안 날아갈 것 같은데 길고 오케이 컷 잠시만 못해요 오케이 씻... 오케이. 아, 충분히 될 것 같아요. 자신감을 많이 주실 거예요. 아니, 진짜 너무 좋아요. 농구 선수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지금 살짝 여기로 한 번씩 가니까 쪽폭을 딱 하세요. 아마 던지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우! 오케이. 감사합니다. 92여. 95. 실제로 92예요. 몇 차 작아 보여요?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초대적으로 감사드리고요. 워낙 잘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제 LG라는 이런 팀이 이런 끈끈한 문화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야구도 이제 보러 다녔고요. 제가 이제 배아피도 좀 보러 오고 그랬어요. 온 것 같아요. 또 이제 막상 또 올라가면 더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. 부담 좀 되고요. 잘 포장해주세요. 확실히 운동주니까 확실히 운동주니까 일단 공 가는 묵직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잘할 거라 믿고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하신 분 기원님께서 잘해주셔서 선수님 너무 잘할 거라 믿고 저도 앞으로 농구 잘 챙겨보면서 응원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아마 오늘 또 일요일이고 사람이 많을 거니까 확실히 긴장 그래도 되실 건데 그래도 편안하게 그냥 스스로 보고 약간 위로 보고 던지면 지금 너무 작아 보여요. 야 진짜 아니야. 진짜 너무 작아 보여요.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워낙 지금 잘하고 계셔서 지금처럼만 팬분들께 행복한 야구 보여 드려 주시면 좋겠고 이제 선수분들도 부상 없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열심히 트윈스 화이팅! 부담이 좀 많이 제가 씻고도 해봤고 씻고도 해봤고 제가 못 다니는 크림이에요. 타석에 타석에도 가고 마운데도 올라가고 제가 농구기가 못하니까 아 아 운동시계 좀 없나봐요.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이거 어떻게 던져래. 여기가 좀 진짜 안수. 감사합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마지막 와인. 모자 쓰려고 했는데 오염. 자가 커가지고.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. 우리의 아 오늘 더운 날씨가 그러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부탁드리고요. 멘트윈스 끝까지 부상 없이 우승하게 같이 멘트윈스 파이팅! 자 여러분 정신호 파이팅이 되겠습니다. 유연현 오gens prank الن vid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잘 나네요 점수에 매울 수 없는데? 스트라이크 존에 내가 진짜 갖다 꽂을려 했는데 안 꽂히네요. 오늘 좋은 날씨만큼 또 꼭 선수분들께 돈을 꼭 승리 이기셔서 또 오늘 제가 돈 받잖아요. 꼭 이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레지트윙스 선수분들 부상 없이 항상 건강하게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시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레지트윙스 파이팅! 레지트윙스 파이팅!